에스쿤아 우리 장난치지 말자 알잖아 지겹고 불안하고 겁나고 너무 슬프고 실없어 뭐가 가난 그치 우리 몇 년째니? 3년이야 3년 근데 3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도 나 여기서 파트타임이었고 지금도 나 여기서 파트타임이야 너도 이뻐졌어 그때도 넌 백수였고 지금도 넌 백수야 더 미치겠는 건 난 앞으로도 파트타임일 것 같고 난 앞으로도 맥수일 것 같다는 사실이야 비닐봉지 필요해? 하나에 50원인데 전부 12,500원 나한테 한분만 기회를 줘 자신할 수 있다니까 3년째 지켜보고 있어 쭉 계산하라니까 이거 되는 거야? 될 거야 우리 헤어지자 스캔 왜 그래 잘 참았잖아 한분만 더 카드 한두 초가야 카드 한두 초가야 좋은 여자 만나 수 물건들 다시 갖다 놔줄래? 나한테 너하고 좋은 여자가 어딨어 그러지 말고 그만 나가줄래? 가능해지는 말이야 어디가 어디 가야 해? 넌 당신이 한걸어